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지혜 함께 성경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제가 짧은 강론전하고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고 실천계획을 잡고 기도하심으로 마치게 됩니다.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영적 만남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란에서 영혼을 보존하는 길 본문은 잠원 2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 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니라 아멘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은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공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인자, 언약적 사랑,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사망 대신 생명을 불이 대신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치욕 대신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어떤 전쟁을 할 때에도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전략적 요충질을 분별하고 그것을 공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란에서 영혼을 보존하는 길 영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목숨과 인생 전체를 보존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는 이라 입과 혀는 말을 말해요. 말하는 거 성에 오면 그릇된 말을 함으로써 영혼이 보존되지 못하고 인생도 보존되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까지 끊어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숙이 14장 보실까요? 27절로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털었느라. 이렇게 반복되는 건 강조죠. 지금 벌써 세 번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하리기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감사의 말도 듣지만 원망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한 말대로 그냥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원망하면서 죽겠다고 했는데 진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함부로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 원망했던 사람들 전부가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수아 외에는 이 두 사람 원망 안 했거든요. 이분들은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희에게 살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원망이란 말이 나와요. 원망 원망할 원자에 바랄망자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이란 말이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숙이 14장 27절로 30절에 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원망 대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신앙은 원망이 아닙니다. 신앙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또 내 문제는 비록 클지라도 내 적군은 너무나 많을지라도 그 10명의 정찰대원들이 느꼈던 것처럼 거인족들이 있고 그리고 거대한 산성들이 있고 그 지역에서 나눈 토산물들이 너무너무나 크고 그러니 저걸 먹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장대하겠는가 거인족이겠는가 두려워가지고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가난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뭡니까?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 저 상황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지만 저 못 들어갈 것 같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말 못 믿겠다. 우리 집안 다 죽겠다. 우리 민족 다 죽겠다라는 불신앙이죠. 원망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죠. 신앙. 믿고 바라는 거죠. 우러러블 앙자니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원망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꾸 원망 불평한다면 나는 불신앙의 사람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권한을 당하고 내가 지금 가난한 족숙들처럼 거인 같은 대적들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은 달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막연히 잘될 거야 하고요. 신앙은 뭐냐 하면 막연히 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죠. 때로는 이 소망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신앙 때문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신앙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인간에게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온 그 믿음에서 나온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만났다고 함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23절을 볼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합니다. 원망했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입과 혀를 보존했던 요사와 갈렙은 살아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뭐 한다고요? 보존한다. 보존. 이 지킬 보자예요. 그리고 온전전자예요. 온전히 지킨다. 여러분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보존. 온전히 지킨다는 겁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자 이거 보면 말이죠. 또 재밌는 재밌다기보다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약속했다고 돼 있지 않죠? 맹세했다고 그랬죠. 맹세.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맹세. 아주 강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한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약속을 했지만 원망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인생을 보존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한 것 어떨 때 누립니까?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말하면 그걸 누리지만 불신앙으로 원망하면 그런 것을 말하면 우린 누리지 못해. 맹세하신 것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가난한 땅을 주겠다 했지만 원망해가지고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거대한 족속이 있고 헤브론의 안악 자손이 있잖아요. 안악이라는 말이요. 목이 길다라는 기분이 말이에요. 안악 안악 이야 안악 목이 길다라는 얘기예요. 목만 깁니까? 팔다리 길고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안악족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 있지만 미스터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그 산성이에요. 평지 평지성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성이니까 얼마나 공격하기 힘들겠어요. 올라갈 때 숨이 헉헉대고 막 화살이 쏟아지고 창이 날아오고 막 이러는 가운데도 올라가서 점령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소망하고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수와 갈렙처럼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제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무례. 무례가 뭐예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무례. 없을 묻자. 예의할 예자죠. 예절 예자죠. 무례. 예의가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예의 없는 사람 많아요.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막 말할 때 함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또는 전철을 딱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다리를 이렇게 막 쩍 벌리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 이 구두에 막 이렇게 자기 바지가 묻히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막 친구랑 만나고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하는지 버스나 전철이나 KTS나 SRT에서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교만할 교제에 오만할 만자 교만한 자 교만한 뭐 그대로죠. 교만. 아주 우쭐대고서 남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 있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네이밍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였다. 어떤 이름을 붙였다고 되어 있어요. 망령. 이즈망자예요. 그리고 영원 영자예요. 예 망령. 그 뜻이 뭡니까? 이게 이즈망자거든요. 잊어버렸다. 영을 잃어버렸다. 영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목사가 성도가 자기가 목사인지 성도인지를 잃어버린 사람 망령된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망령된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 목사인데 목사 역할을 안 하고 성도인데 성도 역할을 안 한 사람 망령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예의 없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망령된 사람. 내가 누구인지 목사인지 성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치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령이라는 단어를 사진에 뭐라고 되었냐면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임. 정상이 아니에요. 망령의 뜻이 이겁니다. 정신이 흐려가지고요. 말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이다. 이게 망령의 뜻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수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고 하나님처럼 친절하고 또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항상 겸손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요. 내 능력을 얻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왔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례와 교만은 영적인 비정상이다. 그걸 망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끼리도 예의를 다하십시오. 부부끼리도 예의를 다하시고 부모와 자연을 사이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죠. 그리고 서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 형제간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거 가지고 너무 우열을 재지 마십시오. 다 존중하시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에서도 망령되게 행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망령되게 행하면 안 돼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무례와 교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 하니.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뭐냐면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팔짱 끼고 누워 자고 놀기 좋아하고 일 있으면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먹은 것도 이렇게 치워놓지도 않고 설거지할 것도 하지 않고 빨아야 될 것도 빨지도 않고 자기 방에 청소할 것도 하지 않고 이 게으른 자죠. 남편으로서 할 일 주부로서 할 일 자녀로서 할 일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할 일 학교에서 할 일 교회에서 할 일 잘해야 되죠. 여러분 태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게으를 태자입니다. 게으를 태자 교만할 때 만자인데 이것 또한 게으를 만자로도 쓰입니다. 태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태만하면 안 돼요. 게으를 태자 게으를 만자예요. 또 오만할 만자로 쓰일 때는 교만으로도 이렇게 쓰이죠. 단어가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는 게으를 만자예요. 태만 태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낸받을 때 일토로 보낸받았지 우리가 놀이토로 보낸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가끔 놀이토도 있고 쉴 때도 있고 휴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명을 띄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직업 소명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거죠. 직업 소명론 말틴 루토 종교 교육자들이 가르쳤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죠. 종교 교육의 유럽의 발전은 이 직업 소명론 때문이었다고 막스 웨브의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들려드렸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논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요. 직업 소명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면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할 근자에 힘쓸면 자입니다. 근면해야 돼요. 태만하지 말고 근면해야 돼요. 게으른 자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만하면 자기를 죽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을 품고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란에서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말조심하는 게 환란에서 영혼과 인생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불신앙에서 나온 원망 말고 신앙에서 나온 소망의 말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감사의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례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례하고 교만하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망령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신앙적으로 볼 때 무례와 교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의를 다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한 성도 되면 영혼을 보존할 수 있고요. 게으리면 자기 인생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도 태만하지 않고 금면하게 살아가는 한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참으로 복되고 보람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전이 있는 발전이 있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말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무리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부지런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실천계획을 잡고 기도하심으로써 마칩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무덥지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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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